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주식헌터도 2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연말부터 연초까지 강력했던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특히 덴탈 쪽은 저희 주식헌터에서도 다뤘던 덴티움 같은 경우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일정 부분 그동안의 강력한 올라왔던 주가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서 좀 차익실험 매물, 이익실험 매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무작정 달리는 말에 투자 원칙 없이 달리는 것보다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항상 눌림목 자리에서 한타임 쉬어가는 자리에서 주식을 싸게 사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많이 계좌도 지키고 수익에 대한 손익분기점도 높이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번 주 가져온 업종은 화장품 쪽 관련된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런앤넘 방송에서는 브랜드 제조사들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퍼지픽이라는 기업보다는 OEM 기업들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코스맥스나 한국홀마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연출해주리라 2024년에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기업들 그리고 작년에도 성장했고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두 개의 기업을 황금주도주로 좀 가져와 봤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섹터 안에서는 제가 매주 두 종목씩 황금주도주를 가져오는데 그 외에도 좋은 기업들 너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노란톡을 통해서 설명을 자주자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되시고요 그 채널에는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글로벌 뉴욕 중시라든지 환율, 유가, 동향들을 좀 분석해서 올려드려서 어떤 시장에 대한 뷰, 시험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방법과 링크, 참여커드까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많이들 신청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황금주도주부터 먼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클리오라는 기업이고요 화장품 관련된 기업인데 좀 주요하게 보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동안 과거 최근 5년 동안 놓고 본다면 화장품 섹터를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브랜드 제조사를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리아 K뷰티가 아니라 C뷰티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부 정책에서도 자국의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 화장품을 만드는 배합 기술, 원료 소재를 섞는 기술들은 우리나라 OEM 기술들이 독보적으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콜마와 그리고 코스맥스를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는 일본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져온 기업은 클리오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클리오라는 기업을 왜 봐야 되는지 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화장품 섹터의 주요 키워드는 탈중국 그리고 온라인 채널에 대한 시장 지배력 확장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클리오라는 기업은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유통 채널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온라인 쪽에 좀 채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연평균 성장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온라인 채널 그리고 해외 쪽의 매출량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국내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실 마스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여성분들 그리고 요즘 미모를 갖고는 남자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소비가 좀 둔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2019년에 고점을 찍고요 2020년, 2021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벗기 시작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리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선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이 회사의 국내 MS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막대 그룹을 보시면 밑에 있는 게 국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액 중에서 국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있고요 물론 전체적인 매출액은 볼륨은 커지고 있죠 저는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전체적인 외형 성장은 하지만 수출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클리오를 투자해야 되는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리오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주요 채널 지역별 매출을 보신다면 지금 국내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CJ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 추이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헬스 앤 뷰티, 드로그 스토어 쪽에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실적도 갈, 이러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동사에 작년에 리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솔직히 증식시장에서 횡령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스테인플란트는 거의 2천억억 가까운 횡령이 있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중은행,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도 횡령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 내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상장사들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클리오라는 기업은 제가 작년 3월 24일 뉴스 타이틀을 가져와 봤습니다 22억 정도 규모의 횡령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사업 보고서 통해서 알려졌고요 21년 영업이익이 139억인데 약 16%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리오프닝에 대한 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하지만 손실 금액은 이미 잡손실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떼어놓고 22년 실적 성장과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다는 부분들이 이 동사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스테인 인플란트도 사실 엄청난 횡령 이슈가 있었고요 회장에 대한 보험료 대납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되면 사업 보고서에 이상 없이 제출이 돼야만이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결국 이 뜻은 클리오가 작년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이번에 사업 보고서를 이상 없이 제출한다고 한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22년에는 악재였지만 이런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좀 무게중심을 두면서 봐야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오 외 좋은 화장품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미용 의료기기나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채널과 노란톡에서 수시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날 있었던 주요 이슈 테마들 그리고 그날 시장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요 업종들 섹터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난이도는 최상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증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은 시장보다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주식 컨트에서 설명드렸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방송 일자부터 훑어보시면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인 기업도 있고요 아닌 기업들은 천천히 모아가시면 실적이 부과되면서 언제든지 상승렬을 펼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분명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채널 추가라든지 노란톡 많이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재무 안정성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동산은 좋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영업이익은 45% 정도로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했고요 2020년에 영업이익은 62억 그리고 이때를 바닥을 터너라운드 해서 2021년에는 139억 작년에는 약 179억 정도가 컨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영업이익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은 동산은 3% 결국에는 100원의 물건을 팔았을 때 회사가 순수익을 남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3원밖에 안 되라는 겁니다 하지만 작년 실적 기준으로 두 배 넘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할 거고요 결국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 뜻은 외형 성장이 되지 않아도 실적 성장이 된다는 걸 결국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단기순위 영업이 매출액보다 월등히 연평균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32% 정말 정말 무차입 경영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로나 시국에 바닥을 찍고 2019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유보일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270% 정도 제가 양호한 수준이 그리고 좋은 수준은 120% 정도만 된다고 해도 괜찮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두 배 넘는 정도로 좋은 재무 안정성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멘탈적으로 우선 볼게요 성장성 지표인 PER 주가 수익 비율로 얘기 드리자면 PER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PBR로도 어떻게 보면 중간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고점 부근이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보수적으로는 2만 2천원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클리오라는 기업 환기 종목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패시브 자금이 좀 안 들어오지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3월 31일까지 제출이 된다고 한다면 동산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 다른 여타 경쟁사 대비 주가는 못 올라갔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갈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시대가 분출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VTGNP라는 기업입니다 종목 코드는 018-290이고요 동사의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지난번 12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도 하락의 폭은 덜 하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는 정고점 부근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동사가 다시 한번 1분기 내에 주가가 강하게 들어 올려지려면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4분기 실적은 그동안 어떤 뉴스라든지 데이터들을 본다고 한다면 좋은 호실적을 좀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가져와 봤던 기업입니다 VTGNP에 대해서 좀 설명을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는 굉장한 많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회사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계의 사업부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부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너지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은 극대화 실적 성장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VTGNP는 사실 큐브엔터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좋은 어떤 앨범 판매량을 보이면서 실적이 2020년, 2022년 기준으로 2021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는 연결재문제표로 실적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QQ로 동사의 실적을 놓다 보면 살짝 밀리는 감은 있지만 4분기에 실적이 좀 강하게 나와진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흔들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수치가 거의 보이지가 않았죠 막대그래프가 근데 2021년부터 실적 회복을 했고요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호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더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클리오 얘기를 드리면서 탈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중국에서 매출이 부진한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상세대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VTGNP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VT 코스메틱이라는데요 이 기업은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일본 매출 비중이 76%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졌고요 결국 이 뜻은 중국의 매출은 부진했지만 일본의 시장에 대한 판로를 확장시키면서 매출 실적 성장을 작년에 시현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 될 거라고 좀 예측과 예단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 제가 클리오 얘기를 드리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온라인 채널에 대한 비중 확대인데요 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확등된다는 건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오프라인 매장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임대료, 다양한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온라인 채널이라는 건 그 관련된 부대 비용을 낮춤으로써 시중은행들도 지금 점포들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결국 다 디지털 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에서도 디지털화 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클리오라든지 VTGVMP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 캐파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지금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는 이유 제품은 바로 시카라는 제품입니다 이 시카라는 제품 안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시카라는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막대 그래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매출, 일본 매출 비중이 76%까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 중심에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시카라는 제품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카라는 제품, 일본에서 제일 큰 상거래, 전자상거래 모래 어디일까요? 라쿠텐, 그리고 Q10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이 시카 제품이 일본에서만 49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시카 제품의 선전은 일본 시장의 선전 일본에서 매출 선전은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 다시 한번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VTGMP라는 기업도 사실 큐브엔터라는 호실적과 연결제품 제표로 잡히고 일본 시장에 대한 선전이 나온다고 한다면 4분기 좋은 실적을 작년 재작년 4분기 실적만큼에 대한 실적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산은 아무래도 이 화장품 측도가 또 4분기가 또 성숙이다 보니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 분석 재무 안정성 지표를 분석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여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요 실적은 월등히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는데요 분기마다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50여 개 회사가 취해되지 않고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대응이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하반경직성은 튼튼하게 그리고 업사이드는 더 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시간으로 전화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어닝 시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KSP라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인데 매출액이 30% 또 영업이익이 15% 이상 변동이 위아래로 변동이 생기는 기업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발표를 하고 있고요 2분기는 전통적으로 중소형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미리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잘 옥석 가려서 노란톡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GMP 다시 한번 종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매출액은 11% 정도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사실 제 기대치만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고점을 찍고요 2021년에 드라마틱하게 2018년 대비해 2배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누적까지는 우선 좋은 실적은 아닌데요 4분기가 성숙이라는 점 그리고 큐브 엔터가 연결재문제표 작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3분기까지는 평이하지만 4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땐 2022년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8년만큼의 영업이익률은 아니지만요 지금 2021년에 다시 한번 12% 영업이익기로 했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 누적까지도 10%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업이익률도 어떻게 좀 분위기가 나올지 어떤 추이를 보일지도 저희가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93% 정도로 안정적인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537%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120%만 돼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재무 안정성 지표에 다 부합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VTGMP는 키가 많은 기업이라고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로도 엮일 수 있고요 NFT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 테마로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에 대한 어떤 기본 회사 본업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결국 4분기 호실적을 통해서 어떤 재료 테마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호재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라나서 1분기에는 좋은 주가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시장 자체는 기술적 반등으로 대부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2차 반등은 실적이 견인할 텐데요 2월부터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 보고서들이 올라올 거고 잠정 실적들을 발표를 할 겁니다 똑같이 다 올라가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실적이 뛰어나게 받쳐주는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TGMP는 보시면 PER 밴드도 최하단선에 있고요 PBR 자산 기준으로도 최하단에 있을 정도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 주가 4분기가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6,55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신 방법 그리고 다양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채널과 노란톡에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도 끝나가는 국면입니다 2월 달에 중소용주 실적 발표 시즌을 얘기 드렸고요 선별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결국 지수가 아니고요 종목에 집중하는 종목 장세 그리고 선별적인 종목 장세에 잘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23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로드스 Brady